찬아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찬아람 위원장님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대구를 가신다고요? 아니 뭐 주말에 또 가자 그래가지고 체력화된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대구 가는 거를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제가 왜 한숨을 쉬냐면은 제가 또 대구 가고 이러면은 또 대구 출마설 이런 게 막 점화가 돼요 이게 또 공식 행사잖아요 공식 행사죠 또 이게 저희 이제 지지자 모임 이런 거를 대놓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저는 순천에 출마합니다 명확하게 명확하게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왜 그래요 생물은 무슨 생물을 수산시장에서나 짜주세요 언제든 명확하게 순천 출마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대구 출마는 없다 대구 출마는 정치권은 항상 변동성이 있잖아요 계속 밀어내시려는 약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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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도 느껴집니다 워낙 좋은 인물이다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부러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나름 있는데 천안함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독자 브랜드가 되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는 저 세대의 정치인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정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 천안함 하면 다 이름은 들어서 알지만 우리 당에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민주당이 처하고 있는 내년 총선에서 원래는 되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세대교체에 대한 어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대교체 화두가 안 나와요 왜? 신명, 비명으로만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정말 위기이지 않을까 너무 무거운 주제를 처음부터 꺼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 이거 그냥 뭐랄까 신변잡기식 토크였는데 이렇게 교훈을 갑자기 심어주는 겁니까 지금? 갑자기 마음이 묶어집니다 민주당 어렵다고 하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김기현 대표가 슈퍼빅텐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슈퍼, 그냥 빅텐트도 아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누구든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모시겠다라는 건데 뭐 의미가 별로 있을까요? 의미가 없나요? 그래도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시도는 하는 건데 우리 이제 늘 계속 하는 얘기 그런 거잖아요 아니 뭐 지금 현재 여당 내에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는 뭐 비주류 뭐 좋게 말해 소신파 인사들도 잘 포용을 못하면서 갑자기 무슨 뭐 지금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도 오시라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좀 듣고 있으면 좀 약간 기가 차는 노릇이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옛날에 이제 보면 노홍철 없는 홍철팀 이런 게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예예 김기현 대표가 뭐 텐트를 치는 것까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치고 나서 그 텐트가 김기현 대표 걸까요? 아, 그 텐트 안에 김기현 대표는 안 보이더라 뭐 이럴 수 있다는 건가요? 아, 뭐 물론 당해서 나가라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김기현표 텐트일 거냐는 뭐 여러 가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내미는 손을 선뜻 잡고 들어오기는 저는 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현역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약속이 돼야 될 건데 김기현 대표가 하는 약속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들이라고 봅니다 그 권한 자체가 언제까지 또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당내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이야기가 되시는 분이 이상민 의원 대전의 이상민 의원이 혁신이 강연도 하시고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는 질식할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내가 와서 강연한다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하셨단 말이에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가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러시지만은 어찌 보면 뭐 본인이 뭐 자유 선진당부터 해서 뭐 열린우리당 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민주당 쪽에서 저는 계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되게 마음의 상처는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지역구에서 내가 국민의힘의 이상민 후보로 나갔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데 유선구 자체가 또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거 고려를 많이 하셨을 때 그러니까 또 5선 의원이라는 또 그런 핸디캡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5선 의원 하면 조금 아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의힘으로는 가지 않으실 것 같고 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 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저 비주류 또 해당 행위한다 이런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상민 의원을 저평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상민 의원이 오시면 진짜 수박이었던 걸 인증하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빨간색이 있었다는 것들? 그런데 저는 이상민 의원이 지금까지 당에 대해서 쓴소리하시고 한국 정치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신 게 소신이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국민의힘에게 잘 보이고 망명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고 저는 믿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에 오시게 되면 결국은 대중들은 저 봐라 국민의힘 가려고 이렇게 국민의힘 스탠스 맞춰서 발언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아주 막 이렇게 막 세게 막 하지 않기 때문에 막 저한테도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층에서는 천하라 민주당 가라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민주당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민주당 욕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당내에서 쓴소리하고 소신 발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상대 정당 가더라라고 하는 관행이 생겨버리면 각 당에 이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소신파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더 나아가면 말이 좀 길지만 하나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소신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다른 목소리를 다 품고 관용하고 이런 정당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슈퍼빅텐트를 쳐야 되니까 이상민 의원 오셔가지고 여기 한쪽 폴대 역할 좀 해주십시오 해서 모시는 거고 양양자 의원 이쪽 폴대 역할 해주십시오 모시는 건데 나중에 가서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본인의 소신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럴 거냐면 아니 폴대 역할하라고 불렀더니 폴대가 말을 하네?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빅텐트 포용 느낌만 내려고 불렀는데 왜 폴대가 말을 해? 그렇게 해서 또 타박할 겁니다 그 안에서도 자기 정치를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아요 이게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것도 보십시오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막 대표고 이러니까 젊은 여성으로 해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마스코트로 모셔져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와가지고 본인 소신 어쨌든 간에 얘기하고 586 물러가라 막 이러니까 그때 다 민주당 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 대놓고는 이렇게 말 안 해도? 하는 얘기 그거는요 아니 이 젊은 느낌적인 느낌만 갖다 쓰려고 마스코트로 불렀는데 마스코트가 왜 말을 해? 자꾸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바로 사실 내쳐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상민 의원이 가지는 중량감이나 내공이나 이게 차이는 있지만 모셔올 때까지는 지극정성으로 막 아 오시면 저희가 뭐든 해드리고 하지만 과연 이념적인 지향점이 그래도 더 다른 국민의힘에서 자기 정치를 하실 수 있을 거냐 쉽지 않은 증명 양당이 지금 약간 자기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당내 비판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내면 배제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과거에도 왜 없었겠어요 과거에도 비주류 있었고 다 그랬었어요 예전에 뭐 선심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남원정이라든지 남원정이라든지 소장파들 소장파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김재중 대통령이 계실 때로 생각을 해보면 조승영 의원이라고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시는 의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재중 대통령이 그분을 내치지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래도 당내 이런 목소리도 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우를 하셨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라면 이재명 대표라든지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그래도 공개적인 자리나 아니면 식사자리를 좀 잡아서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마음의 상처를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 당의 5선 의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 중진이에요 중진 이상이에요 보통 3선 이상부터 중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초선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배울 것이 있었으면 배울 게 있었지 오히려 본인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이상민 의원도 솔직히 면접에서 사퇴하라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솔직히 할 것 같긴 하신데 실제로 하셨잖아요 대표 보고 사퇴를 하라는 것은 전당대회 통해서 다 뽑혔잖아요 특별한 지금 비상적 상황도 아닌데 왜 사퇴를 하라고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대표를 바라보는 정말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더 큰 정치인이구나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이상민 의원은 그렇지만 양양자 의원은 무소속이잖아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그러면 양양자 의원은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것 같아요 본인도 굉장히 오히려 이상민 의원보다 더 여지가 더 크고 반도체 특위 위원장도 했어요? 최근까지도 왔었다 정중하게 와서 본인이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광주 지역구 서구 의리 지역구인데 그대로 나오실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문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 있는 화성시라든지 이런 데 출마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 저는 민주당으로 나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하면 요즘 가장 큰 관심의 인물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인데 대구, 대전, 울산 전국에 지금 무슨 한동훈 장관의 대동여지도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도 지금 나와서 있고 가는 곳마다 지지자들이라고 해요 지지자들은 하긴 좀 그렇네요 정치인이 지금 아니니까 댄카페가 있더라고요 많은 팬들이 모여서 관료도 지지자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광폭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건데 인기가 좋은 걸 어떡하냐 언론이 주목하는 걸 우리 부가 어떡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선을 넘었어요 제가 하는 메시지도 보면 예를 들면 대구에서 6.25 때 낙동강 방어선 이거 진짜 전형적으로 대구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는 아니죠 이거는 일단 여기서부터 저는 아 이거는 이미 정치 생각이 있구나 게다가 이제 동대구역에서 3시간 사진 찍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전이었나요? 대전 가셔가지고도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의 언어를 써야 된다 300명만 쓰는 언어는 사투리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저는 물론 그 사투리를 좀 써보고 싶습니다 우리 둘 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는 아 일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라는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치 영역으로 이거는 확 확연하게 들어오셨다 근데 황교안 전 대표랑 비교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근데 황교안 대표가 등장할 때보다는 한동훈 장관은 역설적으로 여의도 문법의 트레이닝이 좀 되긴 됐어요 국회 오실 때마다 거의 도어 스태핑 하지 않습니까? 엄청 하시죠 안 끊으면 1시간까지도 하신다는데 그게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보다는 조금 더 트레이닝 된 상태로 들어오시는 것 같긴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들어오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인 것 같고 청소에서 어떤 역할? 또 지역구?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저는 한동훈은 탕후루다 탕후루? 탕후루? 맛있는 건데 탕후루 맛있죠 근데 제일 처음에 달콤하고 맛있고 먹지만 지금 인기가 이제 시들해졌어요 금방 겨울 돼가지고 그리고 왜 또 탕후루 업계에서 큰일 날 얘기라고 아니 여름보다는 여름에는 되게 많이 드시고 그게 되게 맛있는데 그걸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달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달콤하고 향기롭고 보기도 좋고 이쁘지만 그 인기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탕후루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자극적이고 되게 보면 아! 혹!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계속 밥처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라면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건 제일 처음에 보면 되게 새로워요 대구에서 3시간 찍을 수 있죠 특히나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강세 지역에서 특히나 또 여권의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되게 보기도 다른 장관도 아니야 되게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보고 정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장관이 와서 있는데 또 사진 다 찍어주고 있어요 나도 찍어주고 저도 찍어보고 싶어요 저도 탕후루 좋아하시네 한 번씩은 먹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것들이 어떤 한동훈 장관이 봤을 때는 반짝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정치력으로서 우리가 그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은 조금 미니스라고 보고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아요 왜? 우리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봤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니미인데 한동훈 장관은 그 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한 말이 똑같아요 한동훈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봐보세요 보수 정권에서의 2인자들은 보통 각을 세우면서 커갔어요 과거에 YS 김영선 대통령 시절에 이희창 대표 같은 경우도 감사원장이나 국무총리를 하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커갔어요 여권에서 어떤 차기 대권주자로 그런데 지금 각을 세우세요? 오히려 더 커버치느라 바쁘고 어느 국민의힘 의원보다도 가장 방어하는 데 아니면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면 지금의 대통령의 지지율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사실 본인도 박근혜 퀴즈를 극복했는데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퀴즈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센 느낌이라면 스트롱맨 같은 느낌이라면 한동훈 장관은 비슷한 얘기를 해도 어쨌든 되게 세련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좀 얄밉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티키타카적으로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나름대로의 차별점이 이미 있다 이미지가 서로 그러니까 이거를 강과해가지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한동훈 장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단점을 고스란히 다 물려받아서 갈 건데 별거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오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약간 등판 타임이 좀 빨랐어요 이건 아마 이준석 대표 신당 때문에 스텝이 좀 꼬였을 거고 원래 막판에 이제 구세주처럼 등장을 해야 되는데 스텝이 꼬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한동훈 장관의 정치를 길게 봤을 때는 막판에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저는 차라리 빨리 오는 게 본인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안 좋은 조언이 뭐였냐면 한동훈 장관 주변에 벌써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그룹이 했다는 얘기는 여의도에 파다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제일 밀었던 건 뭐냐면 대선 직행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저는 그 얘기 듣고 사람 하나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게 쉽지 않아 보이니까 원래는 무슨 얘기 나왔냐면 서울시장 직행이었어요 초선의원 해봐야 모양 빠지고 300명 원오브댐 되니까 서울시장 정도로 직행하자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어찌 보면 당이 어려워지고 이준석 신당 튀어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이번 총선 차출론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 훨씬 좋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갑자기 나타나서 잘한다 이런 거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300명이 쓰는 사투리 여의도에 300명이 쓰는 사투리라는 표현이 그게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그 의회의 경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대해서 불신 그러니까 아니 그 300명 안에는 국민의 의원들도 3분의 1이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그걸 싸잡아가지고 그걸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식 자체가 국회는 말만 많은 데야 시끄러운 데야 오히려 이런 경시 사상이 생각이 들어서 아 저분들도 좀 그러나 그런데 대한민국은 의회 정치가 기본이에요 지금 봐보세요 지금 나라가 어렵고 왜 협치가 안 되냐 이런 게 여당은 다수당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여당인데 소수당인데 아니 아예 손을 안 잡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전혀 협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입법으로서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아예 안 하겠다는 생각이신지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아 뻔뜩이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었고 저 사람도 대통령이랑 별로 국회에 대한 의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별로구나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제 국회가 그만큼 인식이 더 떨어져 있다는 레토릭일 수도 있는데 이런 레토릭도 사실은 이제 많이 써먹었어요 원희룡 장관 인천 계양에 출마할 수 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원희룡 장관은 저번 대선 때부터도 느낀 게 뭐냐면 막 기를 쓰고 막 뛰어요 그런데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기를 쓰고 뛰지만 옆에 보면 정말 더 잘하는 애들이 뛰고 있거든 그런데 정말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가져온 이제까지의 그 소신 정치인이라는 그런 것들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면서 많이 희석이 돼버렸고 원래는 소장파였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소장파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합류하면서 저는 그런 점들이 많이 퇴적돼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에서 보여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타강사라고 하면서 정의자 상임위에서 이소영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 질문에 제대로 대답 못하고 오히려 밑에 사람들 미루는 모습 보면서 아 저분은 이제 한계가 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은 대권 주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계양 의뢰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분은 그냥 국회의 안전한 자리로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계양 의뢰에 출마하지 않고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요 양평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왜 또 양평 보네요 이제 같은 당에 계시니까 원희룡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저는 원희룡 장관의 이렇게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원희룡 장관 정도 되면 꼭 의원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때 의원 안 하셔도 된다 사실 여기서 맨날 노무현 정신 이런 얘기 하시려면 진짜 안동 같은 데 출마 한 번 하는 게 당장 의원이 안 되더라도 본인의 체급이라든지 레거시라든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 장관은 어찌 됐든 이걸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벌써 3선 했고 제주지사도 두 번이나 했는데 여기서 의원을 한 번 더 하냐 안 하냐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해놨는데 갑자기 강남 갈게요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꼭 계양이 아니더라도 험지로 가야 될 거예요 원희룡 장관은 근데 여기서 제가 보면서 한두 가지 정도 아쉬웠던 거는 이런 얘기할 타이밍이 조금 빨랐다는 게 있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계양 출마 명분을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이 얘기 나왔을 때 와우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양 출마 명분이 없거든요 사실은 없는데 원희룡 장관이 여기 잡으러 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 나오면 괜히 또 계양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부터 벌써 포석을 깔아주는 거지 일단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상대당의 대선 주자 잡으러 갈게 이거 하기에는 원희룡 장관은 체급이 사실은 있어요 너무 크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손수조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잡으러 가는 느낌같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스스로의 체급을 낮추는 이거 할 정도인가 원희룡 장관이 차라리 그러면 전략 지역에 하나의 거점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이재명 잡으러 갈래 이거는 글쎄요 저는 뭐 굳이 원희룡 장관이 이런 거 하셔야 되나 지금 국민의힘이 자칫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서울만 생각을 해요 보통 서울에 어디 센데 어디 영산 아니면 어디 강남은 좀 너무 본인들 거점이니까 아니면 서쪽으로 와서 마포나 이쪽으로 가볼까 이러는데 실제 경기도부터 의석수가 많아요 경기도는 거의 내팽개치장 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수원이라든지 영인은 그래도 조금 새가 있습니다만 근데 나머지 지역구 경기 남부 지역구라든지 이런 데는 누구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원희룡 장관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김포 간다고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김포 메가서울이라는 어찌 보면 여당에서 던진 정말 처음으로 던진 정책 이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불씨를 지금 지펴보려고 하고는 있어요 오세훈 시장도 제가 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만나고는 계세요 저 주변에 서울 주변 도시 시장 분들 만나고는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본인이 지금 특히나 김포 같은 경우가 도시철도가 지금 미비해가지고 이 교통난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내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어떤 경력을 살려서 그럼 내가 김포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본인의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원장관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권으로 해서 거점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선수로 뛰실 분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과거의 윤회관들이 새로운 세대로의 교체가 착착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드럽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다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 이런 분들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를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그냥 물러나 새 사람 자리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이분들도 안 물러날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그렇지만 한 의원의 거취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게 다 딸려 있어요 사실은 지방의원부터 시작해서 조직을 담당하는 여러 사람들까지 수면 위에 국회의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면 밑에서 노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저항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쉽사리 흔들었다가 지역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진행하든지 아니면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딱 밀어붙여가지고 지역에서 반발해봐야 소용없겠다라는 거를 세게 그러면 일거해 이준석 대표는 하나의 척결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되게 시간을 오히려 벌어주고 있는 형태로 가고 그럼 반발이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저 험지 갈래요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저는 그러면 중진들 아니면 윤핵관들 험지 출마론을 세게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 건가 대통령이 뭔가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임료한 위원장도 지난번에 김기원 대표 만난 이후로는 조용해졌죠 중진 험지 출마론 되게 약해졌거든요 어쩌자는 건지 당무감사를 통해서 쳐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인가 원래 해 오던 거잖아 원래 평상적으로 해 왔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임료한 위원장의 쇼는 끝나갔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김기현 대표 체제와 함께 몰락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몰락이라기에는 이미 기대 이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죠 뭘 했죠? 사실 기대 이상의 모습을 김은경 혁신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뭐 김은경 혁신이가 좀 말미가 안 좋아서 논란으로 끝나버려서 좀 안타까운 점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혁신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임료한 혁신이 저는 배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제일 처음에 했던 어떤 내용 등이 통합이라는 주제하에서 홍준표 대사면 근데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이준석 대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둘째 감사로 올 만한 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쓰여서 노니까 처음에 아주 폭발력이 엄청 컸었죠 근데 어차피 그거 두 분 다 반발하면서 끝나버렸잖아요 그것도 실패고 지금 뭐 2호 주제부터는 넘어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글쎄요 그냥 본인의 역할은 제가 볼 때 분주하게 다니면서 이목을 끈 것은 성공을 했지만은 실제 혁신위가 뭘 했냐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할 때 내용면에서는 별로 기대만큼은 전혀 없었다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